에코캡 매수가 4,420원, 비중 10%입니다. 어제 상한가에서 수익 실현 후에 재매수했습니다. 잘 매수한 걸까요? 앞으로 대응 전략 의견 부탁드립니다. 에코캡은 어제 마그나에 애플카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을 했었는데요. 마그나에 전장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종가는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분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한가에서 잘 정리를 하고 나서 매수를 분명히 다시 할 수 있고요. 종가에서 매수하신 것은 충분히 잘 하셨는데 그 전에 매매 자체가 여태까지 큰 추세를 본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동안 또 최근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서 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에코캡이 지금 이게 10분봉 차트입니다. 1봉이 아니고 10분봉 차트인데 상한가를 갖다가 그때 은봉으로 향상할 때까지 거래량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내려오면 그래도 이 정도 가격 정도는 지지를 해줬어야지 오히려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빠졌을 경우에는 기왕이면 오르기 전 정도까지는 눌릴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딱 그 정도에서 지금 오늘 가격이 딱 그 정도에서 지지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캡이 자동차 부품이고 마그나 애슈 있고 이슈가 있는 건 알겠으니 우리는 기술적으로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지금은 오히려 이 4,200원 오히려 여기가 어제 4,400원보다는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가장 좋은 메스타점이고 손절가를 잡는다고 하면은 분봉산 저점인 4,000원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4,400원이어도 어제 상한가 수익 내시고 오늘 10% 정도 손절 잡으시면은 그래도 실패한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4,000원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만약에 4,200원 밑에 내려가는 오늘 분봉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분봉상으로 4,200원을 이탈하는 은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적지 않다 거래량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그 부분에서 짧게 손절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등이 나오면은 새롭게 어제 고가를 뚫고 더 간다 이런 흐름까지 보시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한 5,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손절가는 4,000원 내외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00원이 이탈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5,000원 정도에서 수익 시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13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매수가 3만 450원, 비중 30%입니다. 조금 수익 중인데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화 솔루션이나 한화 시스템 이런 자회사들의 방산이나 항공, 우주 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와 지난주에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아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양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한화는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 볼까요? 네, 한화는 지주사죠. 지주사고 요즘에 한화 관련된 기업들이 한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축구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한화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도 요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 한화 그룹주 전체적으로는 반등 요인은 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 3450원인데요. 지금 가격이 31,000원입니다. 사실 1, 2%밖에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재비용 제외하고 남았네요. 거의 본전에서 나온다는 거랑 거의 다름이 없거든요. 일단 이런 대용주는 3400원에... 일단 이런 대용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폭 과대 측면보다는 그래도 지금 큰 변동이 없는 대용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종목을 들어가는 마인드랑 그 다음에 3만 원대에 매수한 마인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기적,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올라와서 바로 매도를 고민을 하실 거면 종목 자체가 성향이 좀 안 맞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할 게 생겨서 고민이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종목 내가 지금 매수할 게 있다 하는 게 아니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요. 종목 자체 흐름도 좋고 한화 계열사들이 요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상승이 나왔었던 3만 5천원 부분까지는 딱히 다른 거 당장 내가 이거 팔고 사야 돼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게 없으면 그대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5천원이고 손절가는 특별히 제시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룹주들의 흐름이 최근 좋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한화도 주가의 상승 추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손절가 제시해 주지 않으셨고요. 보유 전략으로 목표가 3만 5천원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전문가님 오늘도 차분한 목소리로 종목 처방 부탁드립니다. 현대로템 매수가 2만 4백원 비중 20%인데요. 몇 달째 박수권 움직임으로 너무 지루한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소나 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올해 초에 한번 상승 추세를 보이고 나서 한 2만 원 선 초반대에서 3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2만 5백원 기록하면서 매수가랑 비슷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굉장히 지루하다고 하시는데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지루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철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이슈, 전기 관련된 이슈 전부 다 지금 포함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인프라 관련돼서 또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고요. 철도 같은 경우들은 이미 철도가 다 깔릴 만큼 깔리지 않았냐 해도 이 철도는 또 새로운 철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만 아니고 산업 자체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고 기다릴 수 있는 가격이고 업황 자체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루하다는 건데 지금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게 일봉이고요. 일봉상 보면은 2021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주봉이지만은 이게 주봉이 아니고 내가 다른 종목으로 보다 일봉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그날 상한가 같은 거 한번 나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그래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더 확장해서 월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월봉이 아니고 또 일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월요일날 급등했다가 화요일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수요일도 이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지금 움직임이 좀 느려서 그렇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바닷가에서 상승을 좀 돌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면 매수를 했지 빨리 매도하고 나갈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문제지 종목 자체적으로는 기다리시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요. 그래도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올라왔을 때 10%에서 20% 수익권에서 좀 비중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확장해서는 2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시간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료템은 수소나 로봇, 그리고 인프라 등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또 지금 매수가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목표가 2만 8,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보유하실지 판단에 따라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53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매수가 48만 2천원, 비중 30%입니다. 방송 보니까 액면 분할하면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에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죠. 액면 분할한 뒤에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는 다시 한번 50만원 선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이제 액면 분할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해당됩니다.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카카오를 정말 싸게 사신 분들 진짜 하다못해 30만원, 40만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분할을 하든 말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죠.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근데 45만원, 48만원, 50만원 이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10% 하락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분할하고 나서 분할하고 나자마자 그날 매수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또 분할하면 또 며칠 동안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분할하고 안 빠지고 그냥 가더라도 이 종목은 48만원, 50만원 매수를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버틸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형주 많이 빠진 건 매수해도 충분히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 카카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매수해가지고 50만원이잖아요. 이게 55만원 가야 10%고 60만원 가야 20%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SK이노베이션처럼 20만원을 사서 22만원, 24만원 정도만 해보고 그래도 10%, 20%는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보다 충분히 메리트가 많은 종목들이 충분히 많고요. 카카오는 지금 메리트가 생기려고 하면 차라리 액면 분할을 하고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40만원 초중만, 지금 가격 기준으로 40만원 초중만으로 나와야 그래도 조금 기대할 메리트가 좀 생기는 구간이지 지금 카카오는 48만원, 50만원의 매수에서 버틸만한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은 아니다. 차라리 지금 다른 종목들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할인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매수가가 한 40만원 이상 좀 높으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할 이후에 10% 정도가량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은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40만원 전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재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의 처방 항상 감사합니다. 링크 제니시스 매수가 7,200원 비중 40%로 현재 수익 중입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링크 제니시스는 로봇이나 자동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고객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 초까지는 한 달 가량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한 7천원선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반등 나오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 8천원선, 7,97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수익 중이신데 매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유하는 쪽으로 보시고 왜냐하면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가에서 한 번 반등 나오는 흐름이 일단 좋아서 좀 가져가보셔서 좋지 않을까 특히 가장 큰,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청자님이 매수를 잘했습니다. 만약에 8천원 이런 데서 매수했으면 메리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7천원 때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조금 흔들려도 나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고 충분히 수익이 쌓여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수의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해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조금 변수이긴 하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아서요.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한 8,500원 정도 오면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두시길 바랍니다. 한 8,400원, 500원 정도 오면 비중을 지금 40%인데 한 20% 정도로만 한번 남겨두시고 그 나머지 20%는 우리가 어딜 기대해야 되냐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종목이 일단은 9천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9천원에서 끝날 게 아니고 만원 이상까지는 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올 거면 애초에 8천, 5,600원, 9천원 미만 여기서 다시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 정리를 하되 9천원 넘어가고 9천원 중후반까지 왔다 그러면 그 종목은 만원이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만천원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9천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에 8,400원 정도에서 수익을 좀 챙겨두지 않았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상승이 안 나오고 다시 한 번 매물이 좀 많이 빠진다 싶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한 21선 정도 21선 정도는 7,700원, 600원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다시 내려와서 빠진다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그리고 내가 링크지네시스가 계속 눈이 간다. 빠져서 내가 매도를 했는데도 계속 눈이 갔나 싶으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쌍마다크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나 손재는 아니고 7,600원에서 매도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기 쌍마다 확인 이후에 재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비중이 40%이신데 한 8,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한 20%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주가 흐름을 더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천원이 돌파하면 만원선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천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만 1천원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S 홀딩스 매수가 9,680원 비중 20%입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잘 상승해서 손실분을 많이 회복됐는데 매도 시기랑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9,4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9,680원이시면 작년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APS 홀딩스는 OLED 장비 회사 AP 시스템의 모 회사죠. 최근에 OLED 관련 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 오늘은 현재가 9,430원까지 올라와서 손실을 정말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주가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매수가 회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 회복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들 보면 일단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자주 언급드렸던 OLED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업황은 좀 좋게 보셔도 되시는데 문제는 주가 흐름이 이 종목이 최근에 계속 만원을 못 넘어갔습니다. 최근 1년 넘게 만원을 못 넘어갔고 만원만 되면 매물에 부딪히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만원만 회복이 되면은 좀 반사적으로 매도를 좀 하셨다가 시나리오를 그려야겠죠. 일단은 지금은 만원은 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좀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만원에 갔다가 이제 빠질 가능성이나 올라갈 가능성이죠. 만약에 올라가든 간에 빠지든 간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만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를 좀 하시고요. 만원 이후에 빠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8,000원 중반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원 이상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쫓아갈 필요는 또 없어요. 만원 이상 올라가면은 지금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에 흐름을 전체적으로 그려드리면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저점을 한번 여기서 높여주고 그렇지만 저점을 한번 높여줬지만은 다시 여기서 저점을 다시 깨버렸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한번 깨버렸으면은 여기서 이만큼 빠진 것을 그대로 원에이로 회복하는 데에는 매물이 굉장히 두꺼워서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번 소화하고 다시 한번 늘려주는 구간 나올 테니까 만원이 혹시나 넘어가도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면은 지금처럼 또 매수하고 매수가 회복되는 거만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원 혹시나 넘어가도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해도 되니까 일단은 만원 선에서 매도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S홀딩 씨는 이 O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만원 선에서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한 만원 부분으로 잡아보시고요. 조정 받으면 8천원 중반대에서는 재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한세시럽 매수가 22,400원, 비중 20%인데요. 의류증 호재가 있을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고점에 들어갔는지 자꾸 떨어지네요. 주린이는 너무 무서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의류 업체들이 지난달부터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한세시럽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다가 지난주부터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류 OEM 업체죠. 이 OEM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많이 무서워하고 계시는데 전략을 어떻게 봐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올라가서 밟아야 할 땅이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할 당시에는 이제 22,000원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22,000원 뒤에 좀 빠지니까 지금 높아 보이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요. 여기 작년 여름, 1년 전, 딱 1년 전에서는 1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2만 원까지 왔고 빠졌고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이 정도 내려왔는데 되게 무서워하시는 거거든요. 되게 미비해요, 사실. 굉장히 미비한 구간이고 업황 자체가 좋다는 건 맞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 것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자꾸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습관이 왜 있을까 왜 자꾸 그럴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대화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형태가 가던 종목들은 계속 가고 안 가던 종목들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가던 종목을 삼아 계속 간다. 이렇게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계속 매수를 하게 되고 안 가는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투자 숫자가 아직도 남아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라는 건 항상 변해요. 시장이 안 변하고 항상 똑같으면 누구나 다 같이 돈 벌기 쉽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변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좀 많이 눌렸던 것들. 제가 아마 많이 빠진 거 사라 그래서 진짜 막연하게 많이 빠진 것만 골라서 매수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업도 확인하고 업황도 확인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그럼 이 종목은 올라올 수 있겠네 이제 확인해서 많이 빠진 것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세 실업이 현재 한세 실업에 대한 회사 그 다음에 한세 실업이 있는 의료 쪽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고 거기서 주가도 조금 눌리는 구간이면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세 실업은 오히려 19,000원, 20,000원 정도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000원이잖아요. 21,000원이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손절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셨다가 19,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보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래도 매수가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좀 보시고 손절가는 18,5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올라올 거니까 버티면 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매수를 싸게 했느냐 비싸게 했느냐 내가 만약에 2만원에 매수를 했으면 2만2천원까지 일단 10%는 공짜로 먹고 갑니다. 근데 2만2천원에서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10 갔다가 플러스 10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또 마이너스 10을 가는 순간 그걸 회복하려면 플러스 13%가 올라와야지 내가 손실번개 회복이 돼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이라서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조금 빠진 것도 위주로 보시고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손절가는 18,500원 정도 목표가는 일단은 고점 돌파 이후에 재확인이 필요한 구간 그래서 좀 잡을 수 있으면 2만5천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좀 고점 부근이시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1만9천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손절가는 1만8천5백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5천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30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매수가 80만9천6백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수익권이 들어왔는데요. 매도 적정 시기가 얼마 있지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77만원까지 기록을 한 뒤에 반등이 나와서 80만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에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모습은 음봉을 보이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LG화학이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잖아요. 사실 LG화학이 제가 손실권이신 분들이랑 수익권이신 분들이랑 의견 듣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수익권이시든 손실권이시든 일단 그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LG화학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도의견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LG화학은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낙폭이 적었고요. 가장 낙폭도 적었지만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다시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게 크게 막 메리트가 있냐고 봤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LG화학 지금 좋은데 배터리 3사 어차피 배터리 3사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중에 골라라 라고 하면 저는 그 중에 3등이에요. LG화학은.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 좀 올라와서 84,50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수익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고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좀 빠진다 싶을 때 오히려 종목을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 사실 뭐 나는 LG화학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종목교체. LG화학을 웬만하면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85만원에서 88만원 정도에서는 저항이 한번 나올 수는 있고요. 올라와도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가급적이면 90만원 초중만대에서는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편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3사 내에서도 좀 대응 전략을 달리게 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LG화학의 이제 배터리 분야가 분할된다는 점 그리고 3사 중에서 낙폭이 가장 적었다는 점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85만원에서 88만원 선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90만원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1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 매수가 10만 8,500원에 비중 15%로 샀는데요. 저점에 잘 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 지난달에 SK블록들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10만원 선 초반대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현재가가 10만 4,500원이라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뇌전증 치료제 유럽 판매어가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개장 이후에 상승 탕역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SK바이오팜은 이분 대형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를 할 때 많이 빠진 것들 특히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마인드는 내가 여기서 샀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기사인데 일단 지금 당장은 블록데이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SK바이오팜 시장에서 이 블록데이라는 뉴스가 굉장히 큰 길목을 맞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데이를 했던 그 가격이 이 주식의 고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단은 회복이 된다는 관점은 그대로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SK바이오팜을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도 12만 원 정도 아니면 11만 5천 원 정도 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0만 8천 원에 매수를 했을 때 지금 당장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매수가 회복되는 대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매수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로 저도 판단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손실을 안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혹시나 하락하게 되면은 이번 저점이 10만 원 이탈 시에는 일단 그래도 9만 8천 원까지 한번 보고 9만 8천 원이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도망 나오는 게 좋습니다. 9만 8천 원 깨지면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한 저점이라는 과정이 다 무너져버려요. 내가 매수한 과정이 무너지면은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만 8천 원 이탈 시에는 가급적이면 손절을 하시고 반등이 나와도 11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은 내가 매수한 게 10만 8천 원인데 11만 5천 원까지는 주당 7천 원 수익인데 손절가를 잡으면은 주당 만 원이 잡혀요. 그러면은 이게 손익비로 따지면은 내가 잘 돼도 딱히 아니고 못하면은 손해가 큰 내가 이런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낫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올라오면은 11만 5천 원 정도 빠지면은 9만 8천 원 매도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은 일단 하락하게 되면 9만 8천 원 이탈 여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손절 대응 잘 해주시고요. 반등 나왔을 경우에는 11만 5천 원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매수가 11,850원, 비중 20%인데요. 오늘 매수했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 관련주,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어제 12%대 장대 양궁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면서 12%까지 상승을 했지만 바로 하락스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4%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높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 오늘 좀 매수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 볼까요? 이게 손해보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런 출산 관련 정책들 뉴스 나왔고 이런 정책들이 또 장이 어제 나왔고 오늘 아침에 또 갭이 예상이 됐을 때 꼭 이 출산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나와서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이 좋겠다라고 딱 느낌이 왔으면요. 다음날 아침에 갭을 확인을 하고 이 갭이 점상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VI 가게 바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바로 상승이 나오면 이 종목 이제 상가 가는 거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고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제로투세븐을 아침 9시에 매수를 하고 9시 1분에 3% 수익 보고 팔았으면 나는 1분만에 3% 수익을 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버티고 버텨서 30% 갈 확률보다는 어쨌든 뉴스가 당장 노출됐기 때문에 그날 시세는 주겠지만 이벤트 소멸성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어쨌든 간에 높은 데를 샀고요. 위로 10% 플러스 10% 가면 다행이지만 마이너스 10% 가면 난 더 높게 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SK바위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이 비율 자체가 균형에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뉴스를 보고 들어간 것들은 욕심내지 말고 단기적으로 보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만약에 제로투세븐의 시청자님이 아침에 매수를 해가지고 10%, 20% 잘하면 사안가까지 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잘 냈죠.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종목들 할 텐데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10종목을 했을 때 7개가 성공하고 3개를 실패하게 되면요. 이 3개 실패한 것 때문에 계좌가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방법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내가 3%든 5%든 수익을 짧게 끌어내면 그래도 10개 중에 6개만 수익을 봐도 나는 성공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남은 건 현금뿐이고 수익은 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1개, 2개 물리게 되면 내 현금이 물린 것들 제외하면 예수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음 종목을 위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아져요. 제로투세븐은 아침에 가급적이면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가장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종가 기준으로 1만 300원 정도는 안 깨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만 300원 돈을 1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손져치고 나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도 1만 300원 정도는 지켜준다라고 하면 수익권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만 1천 원 이상까지는 내일이나 모레 또는 다음 주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구간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이 못 갈 종목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나 제로투세븐을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길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책 나오고 손절가 1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도 좋은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니까 올라오는 가급적이면 바로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1만 300원이 이탈되면 바로 손절을 해주시고요. 지지가 나오게 되면 1만 1천 원까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른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 매수가 1만 8,750원, 비중 60%입니다.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 살짝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업체로 전기차 부품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번에는 M&A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LG그룹이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가 1만 7,850원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00%는 아니지만 M&A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M&A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M&A 또는 무상증자 이런 이슈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원래 좋았던 것들이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오히려 좀 빠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주가가 한참 하락세였던 종목들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상한가 또는 이현상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원 시스템은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워낙 좋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M&A 매물로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커져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랑 별 차이가 안 나고 매수가가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급적 바로 매도하시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M&A나 무상증자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상증자라는 것은 지금 한원 시스템은 해당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정책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무상증자가 나오게 되면은 괜히 시장의 주식수만 많이 늘려놓게 되고 매물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원 시스템은 M&A 같은 경우도요. 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M&A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버리는 게 M&A예요.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M&A를 해야 되는 주체. 지금 LG에서 한원 시스템을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분을 예를 들어서 30% 인수한다고 칩시다. 16,000원에서 30% 인수하는 거랑 2만원에서 30% 인수하는 거랑 주당 4,000원씩 해가지고 한원 시스템 전체 주식수도 굉장히 많은데 비용 차이가 엄청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비싼 시세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한원 시스템 주가를 한원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주가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매수를 해가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M&A 시장 M&A가 부러지는 결과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도중에서 M&A 이슈가 나오면은 매도하시기 훨씬 더 좋겠고 지금 매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고서 나중에 좀 많이 조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원 시스템 아니어도 지금 납부 과대 자동접종 많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